저 바다 건더 벽풍처럼 둘러 젖은 산 뒤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도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또 내일은 새로운 해가 또 떠오르죠 우리 인생이 다 아침 해처럼 이렇게 떠올랐다가 이제 해가 기시면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니들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해가 지고 있네요 우리 염소들은 다시 또 집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면서 마지막 불을 뜯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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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